자 잘 쉬셨죠 4회 또 보도록 하죠 4회 41번입니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은 토지표지사항을 등기는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를 주로 다룬다 맞고요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등록객체는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나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맞고 세번째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취한다 바뀌어 있죠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는 것은 등기고 지적은 단독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단독이 바뀌어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심사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맞고 5번이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 보고 정리할까요 소유권은 등기보고 대장을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42번의 경우는 1필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의 필지에 대기해서 총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지본부여지역은 동일해야 되고 지목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 동일해야 되고 집안 연속되어 있어야 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까지 같아야지 한의 필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인데 1번 지문 지본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맞고요 지목이 동일할 것 맞고 소유자가 동일할 것 맞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맞고 등기되어 있을 것 이거 틀린 말이죠 등기 여부가 동일하면 되는 거지 등기된 것만 따지는 거 아닙니다 등기된 것도 한의 필지를 인정하고 미등기도 한의 필지를 인정을 하는데 등기된 거와 미등기를 같이 1필지를 볼 수는 없다가 등기 여부 동일하는 얘기인 거지 등기된 것만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등기도 1필지로 존재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은 잘못된 말이고 이런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43번 다음 중 지적공배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본에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본부여지역의 최종 문본의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 규정 두 번째입니다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최종 본본 다음 번호부터 본본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고 두 번째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이마대장 및 이마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았나요? 맞고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의 시장에 승인을 받아 지본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1필체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체 지번은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분할을 때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더라 분할하는 경우는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체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본에 최종 부본 다음 순번으로 부본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이건 위워놔야 돼요 최종 부본 다음 부본이 되고 위워놓으시고 예외 규정은 다만 분할하는 필체상에 주거나 사무실 또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이 토지의 분할되기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부여 여기는 하여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최종 부본 다음 부본이라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다 최종 본본 다음 본본이 많이 나오는데 최종 부본은 여기만 나오니까 요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최종 부본 다음 부본에서 암겨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도시개발사업 등이 중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 지번 부여 환급에 따라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4번이 잘못된 말이고 44번 다음 지목의 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묘지공원에 봉헌시설이 설치된 부지는 공원으로 한다 묘지공원 봉헌시설 전부 다 묘지이지 공원이 아니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요 이번에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으로 4가지가 있더라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가 제방이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흔히 물고인 땅을 유지로 부르고요 맞고 네 번째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진의 토지 임야로 한다 임야는 가능한 암기어지라고 했죠 지지지 땅땅 지지까지를 임야로 하더라 그 다음에 정구장 골편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이나 야영 등의 야영 등의 토지는 체육경제로 한다 틀렸죠 체육경제에서 체육회가 되니까 5번도 잘못된 말입니다 답이 두 개에요 1번하고 5번 영속성과 동일성의 미흡한 정구장 골편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이나 야영장은 체육경제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 두 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45번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기업권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중앙 높낮이 없는 경우는 가운데다 맞았나요 맞고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 높낮이 있으면 고조 유 하 하단부 맞고요 세 번째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대수면 또는 평균 수면에 되는 선 틀렸죠 해면 수면 인접해 있는 경우 최대 만조 최대 만조 만조 가 되니까 3번 잘못된 말 4번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퇴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상단부 맞고요 5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재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 쉬웠던 문제네요 46번 제주역대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안에 신규 등록할 토지의 측정 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 정도 의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을 물어봤는데 축척이 얼마인가요 지금 600분의 지역은 면적 얼마까지 가야 돼요 0.1 까지 가니까 325.551 나온 경우 0.1 까지 잘라서 0.05 초과 미만 초과 니까 올라가서 325.6 이 되겠죠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답은 4번 될 것이 고요 47번의 경우는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 등록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아예 묶어드릴게요 대장이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4개 있다고 배우셨죠 대장의 종류는 토지 4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연명부 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 4개를 대장 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장 4개 공통적인 사항은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같이 나와요 다 토지에 소자가 나올 것이고 토지에 지벌이 나올 것이고 대장 이다 보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인가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 기재하게 될 것이고 소유권 이름 나왔다는 얘기는 언제 받겠느냐 확인을 위해서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페이지인가 장번호 이 6가지가 공통이에요. 이 6가지에다가 하나만 더하면 공유지연명부가 됩니다. 뭐만 더하면 되느냐 소유권 지분만 더하면 공유지연명부가 되니까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편할 거예요. 6가지 공통이다 보니까 일반의 토지에 소지와 집안은 당연히 나오겠네요. 두 번째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것이고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및 소유권 지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목감인장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 장번호 들어가면 되죠. 장번호. 그래서 이 6개의 기본을 외워놓고서 응용하시길 바랍니다. 48번의 경우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이 토지의 소지와 집안은 모든 정부가 다 나오니까 당연히 나올 것이고 건축물의 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가 나오는 거지 번호는 안 나오니까 1번 틀렸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 위치가 나옵니다. 1번은 건축물 번호가 빠져야 되고요. 2번의 경우는 집안 나오고 경계 나오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 위치 등록하니까 2번은 하자가 없고요. 3번째 경우 소지와 집안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 안 나오더라. 도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빠져야 될 것이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 위치 나옵니다. 4번의 경우 지목 나오고 도각선과 수치 나오겠지만 부호음이 부호도하고 고유번호가 안 나와요. 부호음이 부호도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잡히고 등록부가 되니까 4번은 두 개가 틀렸네요. 5번의 경우는 지목 나오고 도각선과 수치 나오고 건축물과 구조물 등의 위치 나오겠지만 고유번호는 안 나오니까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쉬웠던 문제고요. 49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배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지적공배 등록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직권 정정할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순장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정정사항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가 지적공부 토지표시가 등기부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거는 직권 정리를 할 사항이 아니죠.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토지표시의 서로 다른 경우는 등기부상은 지목이 답 나와있고 여기는 전으로 나와있는 경우 서로 토지표시의 다른 경우는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에요. 얘가 우선이에요. 얘가 우선이니까 이 답을 뭘로 고쳐야 돼요. 전으로 변경 등기 할 사항인 거지 대장을 정리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건 변경 등기 대상이 되므로 이 답은 3번에 다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어 지적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도 직권 정리할 수가 있고 5번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의 변경이 없다는 말이 나올 때만 직권이 가능하고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직권으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굉장히 쉬웠던 문제네요. 더 쉬운 게 50번인데 와 진짜 이렇게만 나와주면 진짜 퀴즈를 부르겠네.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촉탁은 왜 하더라. 촉탁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토지 표시 마칠라고. 오케이.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을 먼저 정리한다. 등기를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등기를 맞추기의 목적이 촉탁하는 목적인데 촉탁한다는 얘기에는 전제조건의 등기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하는 것이 여기의 대상이에요. 그럼 거꾸로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토지 이동사 중 등기부가 없는 것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가 없고 등기 사항은 4가지인데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은 촉탁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등기 사항이 아닌 것들은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좌표가 바뀌는 경우는 촉탁할 필요가 없다고 됩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등기할 사항은 4가지만 촉탁 들어가면 이것만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촉탁할 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하나 바뀌면 촉탁이 들어가니까 4가지 이외에는 촉탁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신규 등록은 답이 되니까 1번이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1번과 52번은 측량 쪽으로 설명드린 거네요. 지적 숙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숙량을 하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 숙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숙량을 의뢰해야 한다. 측량은 누구한테 의뢰하실 것?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라. 맞고요. 두번째 지적 숙량은 기초 측량 및 세부 측량으로 구분한다. 맞고 세번째 검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숙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숙량의 의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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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는 서류를 전부하여 지적 숙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네번째 지적 숙량 수행자는 지적 숙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날까지 의뢰서 가지고 소관청에 가져와라. 맞고요. 5번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측량 대상이 되겠지만 합병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도 쉽고 문제고 52번의 경우는 다음은 지적 숙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지적 숙량의 측량기간은 며칠로 가나요?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라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위를 가산한다. 2호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 숙량 의뢰인과 지적 숙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로 대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해서 맞는 게 몇 번인가요? 1번이죠? 1번 5일에다가 4일에다가 4점에다가 4분의 3 4분의 1 이것도 쉬웠던 문제이고요. 53번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의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부기등기고 채권남보권 등기는 채권남보권이 어딜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답권 잡은 거죠? 그럼 당연히 부기등기가 될 것이고 소유권에 대한 가처받은 기도 이거는 주등기죠. 소유권을 잡으면 전부 다 주등기예요.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부기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의 압류도 주등기예요. 소유권의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처분 주등기 소유권 잡은 저당권 주등기 소유권 이전 다 주등기예요. 그럼 소유권이 아닌 것들은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전세권 잡은 압류 부기등기 저당권의 가압류 부기등기 지상권의 가처분 부기등기 소유권을 잡고 나오면 다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부기등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4번이 주등기 사이고 저당권 변경능기는 원칙은 부기등기 사이고 원칙은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이 이해한 게 있는 승낙서가 있을 때에는 그제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가는데 언제나 주등기로 가는 것은 4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번의 경우도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잘못된 것은 권리일보에 대한 저당권하고 토지일보에 대한 말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했던 거예요.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아까 또 하나 할 수 있더라. 임차권 등기 두 개만 등기할 수 있을 뿐 다른 건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건 저당권이든 일체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다 안되는 반면에 이거랑 항상 같이 어울리는 것이 공유지분인데 공유지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공유지분을 권리의 일부 또는 소유권의 일부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말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배울 당시에 이 집에 대해서 갑이 단독소유가 있다가 갑이 자기 소유권을 반 지분을 팔아먹게 되면 갑과을 공유로 넘어갑니다. 공유가 되는 경우 이때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단독소유가 공유로 넘어가는 것을 바뀌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부릅니다. 소유권 일부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분 넘어가는 거 이걸 소유권 일부라고 쓰다 보니까 둘이 비교하셔야 돼요. 공유지분의 정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허용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엇갈리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 꼭 외우시라고 했어요. 방한까지 해줄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와 지분은 정 반대만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는 그냥 주워 먹는 등입니다. 1번이 권리일부에 대한 저당권 권리일부 저당권는 허용 하기에 권리일부가 뭔가요?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의 저당권 늘어올 수 있고 토지일부에 대한 지여권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용수익하는 권리 토지 지분에 대한 가처받는기도 가능하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가능하지만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니까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55번은 값소유 예전에 문제집에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가베소유권에서 뭐가 있대요? 가베소유권이 있고 의뢰근대당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시 2순위로 병에게 소유권을 팔아버린 경우에 이제 이럴 경우에 1번이 뭐래요? 피단부 채권 변제죠. 돈을 갚은 경우에 어떻게 말소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2번이 저당권이 원인 모유의 경우에 어떻게 말소할 거냐 여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것인데 자 갑이 이제 저당권을 끼고 융자 끼고 집을 팔은 거예요. 융자 끼고 집을 팔게 되면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집을 산 병이 이렇게 돈을 갚게 될 겁니다. 변제하게 되면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변제할 경우는 원래 설정한 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하고 저당권자 의뢰 둘이 말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 소유자 병하고 의뢰 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소하는 둘 중에 하나 공동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소해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수업 나갈 때 융자 끼고 집을 팔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말소합니까? 물어봤을 때 원래 설정한 자와 저당권자 말소할 수도 있고 현재 주인과 말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말소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중개협할 때 상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변제의 경우 말소하는 방법이고 반대로 이 저당권이 원인 무효된 경우에 원인 무효된 게 여기 있을 경우에 이 무효된 게 있으므로 피해 입는 자가 누구예요? 갑이 피해 입어요? 병이 피해 입어요? 원인 무효된 게 지금 등기부상 실행이 돼 있을 때 무효된 게 저당권이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을 때 현재 피해 입는 자가 갑이냐 병이냐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갑이 피해 있으믄 병이 피해 있을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 둘, 셋 병이죠. 갑은 옛날 주인이잖아요. 현재 주인은 누구예요? 병이 은행과 대출받으러 갔더니 저당권 때문에 돈 안 빌려주겠대요. 그럼 무효된 게 있으므로 내 권리에 침해가 되는 건 병이지 갑이 아니잖아요. 병 입장에서 소유권에 침해가 되니까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소유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건적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하고 저당권자, 을이 같이 가는 게 방법이에요. 둘이서. 그럼 항상 원인 무효된 게 있는 현재 물건자가 소유권에 침해가 되다 보니까 현재 물건자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병하고 을이 말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걸 찾으면 답이에요. 1번의 경우에 기업권이 1의 경우 갑은 실차업상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맞았나요? 1의 경우는 갑도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럼 청구권 갖고 있네요. 1번 틀렸고 기업권은 2의 경우는 갑은 말소등기 등기 골대자가 될 수 없다. 2의 경우에 갑은 될 수가 없네요. 여기는 누구만 신청하니까 병하고 을만 신청하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1의 경우 갑도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의 경우는 갑도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1의 경우 을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 번하고 디귿 번 두 개가 맞는 말이고 남은 좀 틀린 말인데 이건 참 어려웠던 옛날 기출문제였었고 지금 이거를 잘 내요. 시험 질문에서 중기업 하다가 융자 끼고 집을 팔았을 때 의뢰인들이 이 전화권 어떻게 말소합니까 물어보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설정한 자하고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겁니다. 이게 방법이니까 여기 일단 그럼 이건 융자 끼고 집을 팔은 건가요? 오케이 그럼 이건 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쪽은 집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럼 만약에 전화권자가 바뀌게 되면 1순위에 가벼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이 있고 1순위에 다시 A란자에게 근제당이 들어왔고 근제당권을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해서 만약에 1의 북이 1호로 B앞으로 근제당권이 이전 된 경우 이때 나중에 이전 받은 다음에 돈을 변제해서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긴 누가 바뀐 거고 집 주인이 바뀐 거고 여기는 저당권자가 바뀌었다는 얘기 지금 이해 갔어요? 이렇게 말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말소하느냐 이 저당권이 이전 되면 누가 저당권자가 됐나요? B가 저당권자가 됐죠? 돈을 1로 변제하는 겁니다. 돈을 1로 B에게 변제했을 경우에 말소하는 방법은 갚아하고 B하고 누리서 공공신청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은 예를 신청하는 거예요. 얘를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얘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주등기가 죽어버리면 부기등기 직권 말소가 되죠? 그럼 얘를 지웠다고 얘도 죽어요? 그건 아니니까 이제는 어떤 걸 말소 신청한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얘가 지워진과 동시에 부기등기 등기요한이 직권으로 말소하면 이렇게 말소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면 둘 중에 말소와 상관이 없고 여기 누가 바뀌었대요? 근저노권자가 바뀌었죠? 이때는 이전받은 자하고 이전받은 자 둘이서 공공신청하는데 어떤 걸 말소하느냐 주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 얘를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이걸 신청하는 것이고 주등기가 죽어버리면 부기등기 등기기관이 직권 말소하니까 이런 절차를 말소하는 겁니다. 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갔어요? 그건 두 개 같이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비교해서 융작기고 집활했습니다. 이제 말로 떠들고 넘어가자고요. 융작기고 집활하게 되면 어떻게 말소하는 것이고 원래 설정 환자와 현재주인이 같이 말소할 수도 있고 오케이 여기는 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는 설정자와 이전받은 자 둘이서 같이 말소하느냐 어떤 걸 말소하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순간 조등기가 죽으면 부기등기 누가 말소해요? 직권 말소가 들어가니까 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신청하는 거예요. 안다시스텐드? 이런 관계가 서로 입장 바뀐 경우에 말소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잘 냅니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56번의 경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대지권이 있을 때 권리 표시 적어라 당연하고요. 두 번째 한동 건물의 소지와 집안 당연히 기재합니다. 한동 건물의 종류 구조면 당연히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후 부분의 건물의 소지와 집안은 이건 안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한동 건물에 나와 있으니까 또 적을 필요 없으므로 전후 부분의 소지와 집안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5번이 전후 부분의 구조와 면적은 기재가 들어갑니다. 답은 이것도 쉬웠던 문제예요. 한동에 소지와 집안 나와 있으면 500위로 소지와 집안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101동 501호일 경우에 한동 건물 전체 표지부가 있고 500위로 전후 부분 표지부가 있을 경우에 한동 표지부에 기재할 사항은 한동 건물에 대해서 소지 기재하고 집안 기재하고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을 기재하는데 전후 부분은 똑같은 거 겹치는 거 적을 필요 없으니까 소지 집안 기재하지 않고 구조만 기재해주고 501호 구조에다가 종류 아파트 똑같은 거 적지 않고 면적만 나옵니다. 아까 한번 그럼 전후 부분 표지부는 뭐만 나와요? 구조하고 면적만 나오는 거지 소지 집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4번이 5번은 전후 부분의 구조와 면적은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넘어가서 57번 등기수에서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 신청에 의하여 다음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 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틀린 것은 아까 등기 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기억나세요? 한번 또 쓸까요? 쓰고 잡아내자고요. 잊어버렸을 테니까 등기 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만 정보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 권리에 대해서 보존등기하고 설정등기하고 이전등기하는 정보를 작성하더라.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보존은 빠지고 설정하고 이전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올 것이고 권리자를 추가하거나 권리자가 변류해내는 경우가 있다. 추가하는 경우는 뭘로 이해하시고 공유로 이해하시라고 했고 변경하는 것은 합의로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걸 주는 곳이 대상이고 여기 없으면 정보 주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해당 안되는 것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1번에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경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전부 다 들어와 있고 2번째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하는 설정능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는 경우도 가등기에도 정보를 줘라.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도능기하는 부동산 표시의 표지의 변경은 여기 없죠. 4번의 답이고 5번의 경우는 단독 소유를 값을 공유로 경정하는 능기나 합의자가 추가하려는 합의 명의인 표시의 변경 능기하는 경우 이거네요. 합의는 추가할 때 변경 능기하는 것이 공유는 이전 능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전부 다 나와야 되므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8번의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능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번이 토지 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 능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미등기 토지 지적 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맞았나요 유일의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이지만 토지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 받으니까 맞고요 세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맞고 일단 확정 판결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어떤 걸 의미하나요 다 가능하죠 다 네 번째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해당이 되고 5번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거물만 대상이다 보니까 5번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9번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자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수할 수 없는 등기는 물어봤는데 아까 몇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답이 항상 수용 있는 게 직권 말수 못하는 것은 지역권 등기하고 또 하나가 선수는 지역권 여기서 말하는 지역권은 유욕지일까 승욕지일까 이거 유욕지 수용입니다 승욕지 수용은 소멸돼요 그림 가지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필제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이게 유욕지이고 승욕지가 있을 경우 아까 질문하셨던 건 이거예요 요만큼의 도로가 있더라 쓰고 있는데 얘를 만약에 수용한 경우도 있고 얘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가 수용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와 버리겠네요 그죠 그럼 지역권 수반성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 넘어오는 거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이 수용이 되어버리면 사업에 지장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럼 이 땅 승욕지가 수용되는 경우는 지역권은 소멸이에요 그럼 얘 길 어떻게 합니까 길은 알아서 내줘요 내주고 일단 사업에 지장받다 보니까 일단 없어버립니다 그럼 수반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유욕지가 수용되는 경우만 넘어가는 거지 승욕지는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타고 돌아가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법조문상 표현이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살아있다요 뭐라고요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그러면 얘가 수용되는 경우는 얘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이 있어요 이건 살아있다는 얘기고 얘를 수용하는 경우 얘한테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이 있어요 피해되는 지역권이 있어요 얘한테는 지한되잖아요 지금 이건 얘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이 얘에게 피해되는 지역권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 유욕지라는 말이 따라 붙은 것이었고 또 하나가 수용되기 전에 소유권 다른 말로 손순이 소유권 다 살아있는 겁니다 두 개 외우시라고 했어요 답은 나왔겠죠 1번 저당권 설정능기는 직권말소 두 번째가 유욕지 지역권 등기는 살아있고요 세 번째 소유권에 대한 가처벌 등기 직권말소 지상권 설정능기도 직권말소 할 것이고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수용 후에 들어오면 다 직권말소예요 몇 개 빼고 다 직권말소예요 두 개 빼고 지역권하고 또 하나가 선순이 소유권 빼고 다 직권말소 합니다 60번의 경우는 견제당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피단바 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견제당권 유여 등기의 등기 원인을 기약 양도로 기재한다 견제당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그걸 잘 물어보는데 지금 채권이 확정 전이래요 그래요 확정 전이죠 근제당 등기는 근제당권 이전 등기 할 때 피단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후도 이전 등기 할 수가 있는데 전에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원인을 몰루기지 할 것이고 후는 몰루기지 할 것이고 이걸 물어보는데 문제예요 전일 경우는 계약의 양도나 또는 계약의 인수를 통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원인 저울 내용이고 본 적 있어요 이거 아마 제 기억이 유약지 150페이지 가량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보면 거기 문제 바로 위에 써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지 않나요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후일 경우는 확정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를 통해서 유전기 할 때 원인을 적는 것이 이게 원인이니까 시험 나올 때 이거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전일 경우는 뭘 양도했대요 계약의 양도 계약의 인수란 말 계약에 따라 붙으면 이건 전이에요 확정 채권의 양도나 또는 대위변제 변제라는 말부터는 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1번의 경우는 전일에요 후래요 전일 경우는 기약의 양도를 기록한다 맞았어요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1번 질문을 놓고서 도저히 뭔 소리는 게 한참을 해매요 그러니까 원인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그 문제를 물어본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근제당권의 피단문 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단문 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제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어요 이거 후의 경우는 대위변제라는 말 나오니까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 변경 등기는 근제당권자 같은 게 권리자가 되고 근제당권 설정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채무자가 바뀌면 채권자가 좋을까요 채무자가 좋을까요 쉽게 이해해서 채무자가 바뀌면 근제당권자 즉 채권자가 좋을까요 설정자가 좋을까요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 채권자에게 이익일까 피일까 그러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채무자가 바뀌면 이거 옛날에 했던 거에요 다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에 채권자한테 이익일까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될까 그럼 거꾸로 채무자를 바꾸려 그래요 그럼 채무자 바꾸는 경우에 채무자 마음대로 채무자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권에 동의받아야 될까요 동의받아야 돼요 그럼 채권에 동의해줬다는 얘기는 지한테 유익되니까 동의해준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 1억 빌려왔는데 제가 채무자잖아요 바꾸려고 그래 채무자를 성은 노시오 숙자로 좋아요 나쁘잖아 그건 승낙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대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건 승낙하겠지만 노시오 숙자는 승낙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승낙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익되니까 그럼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견제당권이니까 견제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 설정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은행 저당권자 아닌가요 그럼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니까 상대방 설정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채무자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2항 개인의 승낙서를 제공하여 내게 틀린 말인데 만약에 채무자가 등기되어 있다 채무자 바뀔 겁니다 1순위에 저당권 등기되어 있고 채무자가 만약에 A라는 자가 채권액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2순위로 다시 저당권자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채권액을 증액할 수도 있고 또는 채무자가 비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채권액이 바뀌게 되면 채권액이 증액하게 되면 얘한테 피해가 오겠죠 그렇잖아요 아닌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채권이 1억이 있다가 채권액이 증액이 들어가면 빗덩어리가 커진과 동시에 얘가 피해 생기잖아요 이해 안 갔어요 2순위가 얘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져갔으면 우선 면제가 떨어지니까 얘가 증액이 났으면 얘가 이해 관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오케이 근데 채무자가 A라는 B로 바뀌었대요 채무자가 바뀌는 건 지들금액 문제고 채권액이 이게 안 바뀌면 얘한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바뀌는 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채권액의 증액감액 이런 것들은 동의받아야겠지만 채무자 밖에는 동의 안 받고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4번 잘못된 말입니다 채권의 증액은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관객이 되겠지만 채무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얘한테 피해볼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채권액의 변경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증액이 생기게 되면 이해한 게 되겠지만 반대로 지금에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는 말 그대로 채무자 바뀐 것뿐인 거지 채권액의 증액감액이 안 생기게 되면 이해한 게 될 수가 없어 승낙 안 받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기본계약 전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기약인수로 규제한다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전율 경우는 뭘 규제한대요 기약의 인수다 맞았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율 경우는 뭐가 나와야 되고 기약의 양로나 기약인수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술 한 말이 튀면 확정채권의 양로나 대의 변자가 튀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게 1번 2번 5번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뭔 말인지 잡아내는데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이 말 뜻하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외울 거 외우고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1번 갑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합병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권리는 일반적으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합병하는 토지 안에 합병 토지 안에 소유권이서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으며 지역권 합병이 가능하던데 지역권은 승용주 지역권만 합병이 가능하고 나머지 합병이 안됩니다 이게 합병할 수 있는 다섯 개 기본 권리고 나머지 합병이 안되는 게 원칙이더라 그래서 다섯 개 외우고 넘어가시는데 한 달 위안에 없는 건 합병이 안되다 보니까 전화권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압류나 가압류 합병이 안되고요 가처벌 등기도 합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도 합병할 수가 없고 유효격도 합병이 안되고 그 다음에 헌매등기 신탁등기 등등등 합병이 다 안되요 이 많은 걸 다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개만 딱 띄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원리만 합병이 가능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까지 합병할 수 있다 이거 다섯 개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저당권 합병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죠?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경우도 다만 다만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연월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 세 가지가 동일한 합병 인정해주는데 이 동일한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창설적 공동 저당은 합병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 세 개가 동일한 것은 이것만 대상이에요 세 개가 동일한 압류란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딱 띄워서 이거하고 다섯 가지 원리하고 이것만 합병할 수 있고 나머지 합병이 안 됩니다 1번의 경우는 A토지의 의뢰 가처분 등기 B토지의 병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합병할 수 없으니까 1번이 답이고 2번이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 지상권은 여기 들어와 있죠 접수번호가 동일하든 다르든 따지질 않아요 무조건 합병할 수 있어요 지상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이 저당권 등기는 세 개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 4번의 경우 A토지의 의뢰 임차권 등기 B토지의 병의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권 전세권을 합병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5번이 A토지의 의뢰 지역권 등기 그 다음에 B토지의 병의 전세권 등기 합병할 수 있으니까 여기끼리 섞인으로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2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수할 수 없는 등기는 1번이 갑을 공동 소유 건물에 대한 을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조 등기 지분만 보조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직권 말수할 등기고요 두 번째 갑 소유 건물에 대한 을명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 이것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특약이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직권 말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 의한 갑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요것도 직권 말수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요 등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대답을 해야지 알려주지 대답 안하면 나도 말 안 할까 기분 나빠서 요거 등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유약직 가지고 계시면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 어떠셨나요 위급한 상황은 11 도둑 맞으셨나봐 119가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박스 있지 않아요 등기 규칙이라고 119가시라고 119페이지 가시라고 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보니까 여덟 번째 관공소 또는 법원이 촉탁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직권 말수예요 그 가압류라는 게 촉탁할 등기예요 신청할 등기예요 촉탁할 등기니까 신청한 경우도 요것도 직권 말수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가압류는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법원 촉탁 들어올 등기잖아요 신청했으니까 요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이 되어서 직권 말수가 되는 겁니다 참 질문 많이 받아요 3번 질문 때문에 이게 기출문제를 한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물어봐요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그 규칙 등기 규칙 나오면 그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되므로 직권 말수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공동상속인 갑과 의중 의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도 지분만 연결할 수 없으니까 요것도 직권 말수 하지만 5번에 위조된 갑의 인감증명에 의한 갑으로부터 의뢰의 소유권이 되는기는 위조된 인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요거는 뭘로 인정하느냐 등기신청이 필요한 서류가 빠진 거로 봐요 그럼 앞서 배울 때 옛날에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정보랑 인감을 둘 다 가져와라 인감을 빼먹었다 서류 하나 빠졌죠 각하예요 근데 인감을 빠진 거만 빠진 게 아니라 인감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유효기한이 경과한 게 들어왔습니다 3개월 지난 게 들어와도 빠진 거로 봐요 또 인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위주한 인감이 들어온 게 빠진 거로 봅니다 빠진 거로 보는 것은 29조 9호 9번째예요 그 9번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거는 29조 2호를 풀어놓은 것이고 29조 9호 9호가 뭐예요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야때 아니 그거는 120페이지 가는 거예요 120페이지 가시면 가까이서 11가지 나와있잖아요 그 중에 9번째가 9번째가 뭐예요 그게 서류 빠졌다는 얘기예요 위주한 서류가 들어오면 글로 흘러가기 때문에 등기가 끝난 이유는 직권 말수할 등기가 아니고 실체부합하는 한 유효기한 게 되는 겁니다 119페이지 나와있는 그 박스는 등기할 수 없는 걸 법이 묶어놓은 것이고 가까이서 11가지가 29조 규정이 돼있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야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체부합하는 유효기 때문에 직검할 수가 안 돼요 그래서 121페이지 배울 때 유효기 배울 때 121페이지 맨꼭대기에 보니까 121페이지 맨꼭대기에 얼른 가세요 빨리 쓴 거 나중에 쓰시고 거기 보니까 각과사의 11가지 중에서 1호와 2호 같은 게 실행이 되어버린 경우는 직검할 수 절대 무효라고 배운 반면에 3호 유효사에는 절대 무효된 게 아니고 직검할 수가 안 되니까 9번째 첨부정보가 빠진 거는 직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된 겁니다 보니까 다 배운 건데 이제는 진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수업 듣는 것만 공부하시면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유효약체부 처음부터 쭉 보시라고 계속 계속 보시라고 보다 보면 본 기억나고 안 본 기억나요 본 적도 없어 이거는 이건 다 까먹은 거예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봐가지고 그 안 봤던 기억나는 걸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자꾸 안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꾸 공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공부하는 요령은 문제 풀은 이것만 공부 끝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쫙 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다 봐요 그냥 많은 거를 충분히 봐요 안 봐서 그래 한번 해보면은 보다 보면은 눈에 쓰지 마시고 그냥 이미 다 써있잖아요 줄도 쳐있고 쭉쭉쭉쭉 보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서 본 기억 남은 그걸로 문제 맞히는 거지 어떻게 내용을 다 알고 맞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귀로 들었으면 남는 게 있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근데 귀로 들었다가 나중에 책 봐보니까 어 여기 있었네 그러고 나중에 확인하잖아요 보면은 빠른데 안 봐서 그런 거니까 지금 충분히 보시면 돼요 보고 읽으면 돼 계속 책을 줄친구만 쭉 읽다 보면 난 제가 눈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안 보고 내 거 되는 건 아니니까 귀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날라가잖아 뚫려가지고서 눈으로 보면 여기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거지 안 보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직 시간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은 거 적립이 안 돼 있는 것뿐이니까 자꾸 봐서 눈을 남겨놓는 게 남는 거예요 아휴 한 40일 넘게 남았지 아직도 아닌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힘냈어요 50일 넘게 남았잖아요 아직 한 52일 52일 남았네 54일 맞네 52일 남았네 그 다음에 63번 당황후 가등기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기업권 임차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임차권도 가등기 할 권리니까 맞고요 두 번째 정지적금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가등기는 시기부나 정지적금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으니까 맞고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전이 가능하니까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을 위한 등기 가등기도 가압류 가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의 가등기 이건 안 돼요 가처분의 가등기는 안 되고 가등기에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아요 1인이 지분만은 본등기 할 수 있어도 전원명의 본등기는 안 되고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고륜하기 위한 가등기 허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가등기 할 것은 외울 것은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가등기 하는 경우는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을 보존하는 청구권인데 이때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배웠고 가등기 하는 청구권의 경우 3개로 세분하게 되면 일단 권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고 배웠으며 시기부하고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례 확균할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더라 이게 다른 말로 예약은 가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시고 여기 있으면 가등기 가능하고 없으면 가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보조 등계 가등기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등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에 가등기 안 되고 말소 등계도 가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부의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 조건 받는 말은 해제 조건부가 가등기 할 수는 없으며 법에 넣은 기준이고 가등기에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가등기에 가등기 할 수 있으며 가등기에도 이전 등기 가능하므로 이전 등기 이전 가등기 다 가능한데 다 보교 등기 형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가등기라는 게 대해서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고 가등기에 대해서 이전 금지 가처분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중으로 가등기 할 수도 있다 이게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도 못하는 것은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기에는 허용하지 이거 낫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압류 가압류에 가등기 들어올 수는 없지만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는 경우에 뭘 잡았더라 가등기를 가압류하더라 이해가세요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가등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만 가등기 하니까 그래서 요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말이 길면 설인에 병서라도 외운 다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세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디글, 리을은 허용하겠지만 미음번, 비읍번, 쉬엇번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답은 4개가 답이 되어서 3번의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호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 하나 등기는 물어봤는데 1번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나도 해야 돼 직권 말소예요 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유약식 배울 때 134페이지 134페이지 가시게 되면 하단부에 소유권 이전 청호권 보존 가등기 의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 말소한다 134페이지에 제2의 가등기도 직권 말소 소유권 이전 도 직권 말소 저당권도 제압류 권등기 직권 말소 가등기에 대륙 임차권도 직권 말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상속 다 직권 말소 하되 끝부분에 단단다만 기억나세요 가등기를 가압류한 경우 가등기에 가처분 들어온 경우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건 손댈 수가 없다라고 세 가지가 예외로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고음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그럼 1번의 경우에 가등기 이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이 살아있나요 6번의 단위고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의한 이미 경매 계시결정 등기도 요것도 7번의 다만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에 의한 주택 임차권 이미 경매 계시결정 등기도 요것도 가등기 전에 들어왔죠 7번의 다만이고 가등기 권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 가등기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선순이란 얘기입니다 가등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살아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6번의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니까 6번이 직권 말소에요 6번에 5번이 뭐에요? 아니 그 134페이지에 5번이 뭐에요? 가압류 6번에 가처분 7번에 경매 계시 다 직권 말소에요 소유권 잡고 들어오면은 하지만 가등기 잡은 가처분 가압류 살했다는 얘기인거지 소유권 잡은 가처분 다 직권 말소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졌죠? 아마 다음에 나갈수록 더 어려울겁니다 자꾸 봐야 돼요 가등기 전에 본등기 하면 살아있는 것이 몇 개 살아있다고 크게 단단 다만 다섯 개가 아니라 단단 다만 거기 잡고 가시라는 얘기에요 소유권을 잡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계시 다 직권 말소에요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이 가등기를 잡은 경우 살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경매 계시도 직권 말소가 원칙이 돼 가등기 전에 들어와 있으면 직권 말소 당하지 않는다 왜? 직권 말소 하는 범위가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니까 이해갔어요? 근데 그거 잡고 넘어가시면서 단단 다만 그걸 잘 내고 들어오니까 그거는 잡을 거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구요 다음 주에는 6회하고 8회 보도록 하죠 6회 8회에 또 와서 한번 시험 보시면 될 겁니다 미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들어가시고 2주 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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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